미추홀구 치매안심센터가 미추홀 노인복지관을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. 센터와 복지관은 협약을 통해 치매와 노인 관련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통합해 치매 환자와 주민 모두 접근하기 편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 또 지역사회 치매자원을 파악해 치매예방교육 운영과 치매극복행사, 캠페인 진행 등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. 한편 현재 미추홀구에는 주한노인문화센터와 미추홀 노인인력개발센터, 남인천고등학교 등 5곳을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